응? 미연님 그 때 말고 그 전까지 다 정리된거죠 그러면? 전세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정리 쫙 해드릴게요 네 일단 다 써놨긴 했네요 언제까지요? 사오른다 연기 써놨긴 했어요 제 캐린대가 불련된다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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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거 뭐 때문에 지금 아 일종물 잡고 있는데 제가 작가 언니한테 혼나고 있다고요? 오 부쳐 아 네 아 아... 하... 아픔을 해... 어? 쭈꾸미의 철이 돌아오고 있구나 범쭈꾸미 요즘 약간 베벅된다는 얘기들이 있지? 우리 랜선도 다 꽂아서 하잖아 랜선을 더 꽂았다고? 아 랜선... 아니 어떤 분이 있죠? 다 고민들끼도 꽂아서 하는데 컴퓨터가 굳여서 그래요? 요즘 웬만하면 컴퓨터 사용때문에 버벅대진 않을텐데 랜선을 뒤에 꽂는 방식 아... 나 요새 그거 처음 봤네 그... 물로... 이거 봤어? 컴퓨터? 순행식? 오... 순행식 컴퓨터가 뜨거워지니까 맞았다 왜? 어... 실제로 봤는데... 오... 순행식 멋있더라 순행식 쿨러 사야되나? 어? 뭐? 그거는... 배차게 쓰더라고 릴까가 두개 해가지고 순행식으로 쏘는데 그렇게 돌리는 친구들은 그런게 필요하다는데 게임할땐 필요하지 응 굉장히 좀 큰거 막 큰거들 이런거? 거의 이래 어 이런거야 이런거야 이거는 영화에 나오는 폭탄같은데? 어 이거 딱 보면 그래 느낌이 막 물이 계속 큰거 조명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던데 아 이게 조명의 기능까지 겸하는거구나 으어어어어어 그니까 그거는 뭐 하기에 나름이 나봐 어... 아 무거워요? 좀 나? 아... 무겁겠지 물의 무게니까 순행이 터지면 큰일난다고? 그렇게 따지면 아 터지기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정신이 나니까 터지면은 그거 완전 전기를 딱 올리겠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돼요? 죽는거 아니야 잘못하면? 안 터지겠지 수냉식 컴퓨터들이 있네 수냉식 쿨러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 자체에 쿨러가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어항에 넣었는데? 어항에 넣으면 되네 진짠데 멋있더라 전기가 안 흐르는 물 전기가 안 흐르는 물? 특이하다 이거 멋있다 그래 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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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 어 갖고 싶은데 오 멋있더라고 위원님 스케줄 바뀌어서 바뀐 거 다시 보냈어요 없는 주간도 있어요 네 임방을 하기 위해서 수냉식을 사는 게 아니라 수냉식을 사기 위해서 임방을 해야겠다 아 이거 안 산지 좀 됐는데 살게 생겼네 아 진짜 맛있어 뭐 하나만 저한테 나와 질러줘야죠 아 아직 정리가 안됐어 아 여기서 위원님은 아 이걸 바꿀까 뭘? 집에 컴퓨터를 새로 샀어? 샀지 뭘로 샀어? 그냥 데스크탑? 한 대 데스크탑? 일단 하나 샀고 모니터만 투 모니터 썼고 이거는 지금 노트북으로 하니까 불안정한 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겠죠 거의 임방은 데스크탑으로 하니까 이걸 이런 거는 안돼 못 깬다 근데 이게 의외로 되게 좋은 기계야 옛날 거긴 하지만 좋은 기계? 일부러 이걸 줬더라고 램이 작은 거 같은데 데스크탑만큼 안되겠지 그리고 데스크탑 저게 많이 들어가니까 마이크 꽂아야되고 뭐 꽂아야되고 믹서 사고? 믹서까지는 아니고 믹서는 거의 안써 마이크는? 마이크는 저거지 그 뭐냐? 아아 네 그거 좀 괜찮은거에요 많이 방송국에 쓰던데 이름을 낼까 한번 저기 배텐 그.. 그 마이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게이지잖아요 그니까 소리가 완전 다르더라고 소리가 안좋으면 못듣겠더라고 그거 한 몇시간 들어야하는데 배텐 바꿨어 그거? 호돈톤TV? 그대로야? 몰라 내일 뭐 다시 업데이트했다고 그러는데 가봐야될 것 같아 1회를 해보고 개선해서 2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2회가 더 안좋아졌어 내가 예원이한테 보내준 것 같은데 뭘 왜 보내줘 또 야능 그때 예원이가 뭐 뭐 물어보기 조명하고 마이크 못쓰는데 예원님도 임방하니까 물어본거지 지금 그거 공유하고 있어 후마디로 아니 이 딜레이가 12초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방송하냐고 그니까 이 기계를 가져가서 해서 그나마 딜레이가 배텐이랑 비슷했었는데 같은 카카오 건데 그거 갖고 와서 생각도 해야 돼 왜 그걸 이걸래야겠어 아니 근데 기계를 가져오고 그 캡쳐보도 뭐 화양올명 이런거 다 배워놨는데 딜레이가 너무 세니까 방송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근데 PD PD가 옆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노트북에는 딜레이가 많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읽었어 이렇게 그래서 방송을 잘 보면 내가 이걸 보고 있어 채팅창을 바꿔야겠다 홍철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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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랑 방송국에서 이렇게 카메라도 없고 장비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어 내가 하고 싶은거야 허헣 진짜 진짜 얘들아하려면 그거 잖아 화면 방송 만드는 영화 나 송출형 컴퓨터가 남아 따로따로 컴퓨터에 닭터로 돌립는데 로켓을 로데 유선으로 하라고 하신 분 있죠? 유선이 없어 반대 유선이 없어 유선이 랜선? 어 왜 랜선이 없어? 왜 랜선이 없어요? 요즘 세상에 인터넷 없이 숨 쉬는 방이 있다는 게 그 방이 없죠 아니 랜 구멍은 있어 근데 그게 안 돼 있어 1층 거기 사무실이 랜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꽂는 거 그러니까 그 선 구멍은 있는데 아 그러면은 랜선 자체 랜선으로 중계한 게 아니라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중계했던 거예요? 그걸 당연히 12초 걸렸잖아 그게 문제인데? 이거 얼마 안 하잖아 이걸 제일 많이 쓰거든 로데 근데 이게 믹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오케이 그렇지 찜창매가 아니라 믹서가 있던데 여기 이렇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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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된다 이거지 저거 사면 되지 뭐 거기다 거기다 견출지로 다 내 이름 써놓을 거야 붙여놓을 거야 조명은 있나? 뭐 품메꼴? 아니 아니 우리 어디 품메꼴? 품메꼴 말고 그 할 때 조명 치는 거지? 톤톤TV 할 때 조명이 어딨어 형광등 조명도 보내줄까? 하하하하 월요일에 베테나로 올 때 놓고 가 그럼 목요일에 품메꼴 할 때 하하하하 그게 이게 장비가 다 대여료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카메라가 대여료를 내야 된대 그래서 사줬잖아 카메라를 하하하하 아 근데 카메라 산다는 게 뭐야? 대여료 내지 마 밥이나 먹어 하하하하 선배님이 아 아 아 쑥쑥쑥쑥 할 수 있겠네 아니면 진짜 나중에 우리 스튜디오에 쓰면 되겠다 하하하하 여기 있었다가 뭘 뭘 뺏길라고 또 뭘 뺏기게 뭐 있어 써면 되지 앞에 잠깐 들려드릴게요 3 2 1 숙고 억만장자인 오랑퍼핏이 말하는 자산을 50% 이상 늘리는 방법 바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을 키워라 자 자 오프닝부터 따겠습니다 네 근데 뚠둠TV 할 때 진짜 코가 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그건 좀 신기하더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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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진우션의 말해줘. 오늘의 헤드라인은 억만장자인 워렌 버핏이 말하는 자산을 50% 이상 늘리는 방법,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을 키워라였습니다. 부자 중의 부자. 워렌 버핏이 경험에서 나온 충고라면서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죠. 말하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자산이 늘어야 정상인데 저는 왜 늘지 않을까요? 아무튼 배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소통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라디오 중에 가장 소통을 잘하는, 괄호치고 임방, 사연은 제가 전달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사연 소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솔로데이, 솔로를 우대하고 솔로 사연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입니다. 외롭고 철양한 사연들이 쌓여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문석 의원과 함께합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카카오티비로 생독방하고 있습니다. 녹음 전 과정을 보고 싶으시면 배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SNS로 저희가 또 띄워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퍼나르시더라고요. 일정을 내놓아라. 중독된 분들 많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네, 자, 들어왔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톱, 현대자동차,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명륜진사갈비, 노랑통닷,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현대자동차,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여승원님. 요즘에 배텐을 재미나게 듣고 있는 여중생입니다. 제가 재밌어서 애들한테 배텐 아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네요.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많이 알던데 왜 그러지? 라고 하셨습니다. 여중생이시라고요? 뭐 일단 믿는다 치고. 배텐을 알아도 배텐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싶어하고 또 남들한테 배텐 듣는다고 얘기하면 약간 창피하니까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필 여중생이 확실하다고 다들 확신하고 계십니다. 주작사는 걸을 넣어라. 4648님. 배형도 깨톡 이모티콘 쓰나요? 저는 이번에 귀여운 토끼 이모티콘을 샀는데 보낼 곳이 없네요. 보겠습니다. 이모티콘이 소확행이라 그래서 저도 요즘 이모티콘을 몇 개 샀습니다. 괜찮더라고요. 물론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마침표로 쓰기 좋아요.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다가 그만 대화할래. 이모티콘 띡? 이재홍님. 지난주 토익 시험 쳤는데 못 칠 걸 미리 예상하고 이번 달 말에 미리 한 번 더 신청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드리고요. 배만호님. 성재형 어디 배 씨인가요? 너무 좋아하는 팬이어서 조금이라도 공통점을 찾아보고 싶어서요. 배 씨는 거의 동네가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분성 배 씨, 김해 배 씨, 성주 배 씨, 나주 배 씨는 아니고요. 다 배지타의 후손이에요. 배지타. 프리저런이었습니다. 커플 사이에 끼어서 또 쭈꾸미 대접을 받았나요? 라세글에서 안경을 벗고 수트를 차려입었어도 거울을 보면 웬 못난이가 있었나요? 하지만 이제 비참의 대세는 쭈꾸미도 못난이도 아닌 땅파두인 두더지. 진짜? 너도? 나도? 땅파두? 오늘도 우리의 친구 쭈꾸미, 못난이, 땅파두인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노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 슬리. 방구석 일렬 중계로 풍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분이죠.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SBS가 박문성 의원을 억제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축구 중계를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왜 진작 이런 걸 제가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SBS에 10년 동안 감금돼 있었다, 사실상. 사실 그동안은 SBS가 박문성 의원의 압제하에 있었다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가 구속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드라마도 찍지 않았습니까? 네. 프로축구연맹이 진행하는 드라마에도 제가 또 출연해가지고 열혈을 했죠. 네. 어쨌든 SBS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제작진과 인연을 쌓았지만 배텐이 최고 아닙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어? 준비가 안 된 답입니까? 아니, 뭐 맞죠. 맞는 거죠. 먼저 준비할 필요도 없죠. 그냥 뭐 삶이었으니까. 내일이 배텐 3주년입니다. 개국 3주년. 오래가네. 이 방식 오래가네. 3년 동안 쭈꾸미 못난 이 땅파두들의 비참사연을 소개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배텐 감성의 거의 30% 이상 지분을 차지했잖아요. 진짜 3년은 들어봤는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거밖에 생각 안 난다고요?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별의별 레전드 방송들이 다 있어요. 저도 옛날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마르지 않는 사연. 대한민국 모든 라디오가 이 비참 코너는 정말 부러워할 것 같아요. 사연이 마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요새 땅파두를 자주 들어가니까 이래저래 하려고. 그럼 이제 자꾸 뭐가 되게 똑똑하잖아요. 땅파두가. 뭘 보면 비슷한 걸 계속 띄워주잖아요. 많이 올라오는데 배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박문성 의원은 배텐 개국 때부터 함께했고 사실 배텐의 전신인 배성재 주말 유나이티드때부터 함께하셨기 때문에 더 인연이 길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배텐과 함께하시면서 비참한 분들의 지킴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꼭 지켜되나요? 그런데 정말 가장 특이한 부분은 그거예요. 제가 비참러들을 지켜드리는 거는 다들 동의합니다만 자연스럽죠. 그런데 박문성 의원처럼 세 딸의 아빠에다가 성공한 데다가 돈 잘 버는 데다가 사실 비참과 거리가 먼 분인데 비참지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달지 않아요. 일종의 해방구 같은 거 아닐까요? 노스텔지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를 놀리고 비웃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다 가졌지만 비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관상이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저렇게는 안 돼야지. 반면교사 뭡니까? 반면교사의 좋은 사례라고. 누구에게나 비참은 있다. 자 아무튼 3년 된 배텐 저주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로테이션 안 해요? 뭐요? MC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요즘 보면 봄이나 겨울 이럴 때 바꾸던데 개편을 안 하냐? 이름도 좀 배텐 너무 그러잖아요. 바꿀도 된 것 같은데 우리 그때 MT 갔을 때 한번 얘기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요? 뭐 아닌가?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배텐 종신행 아 백태라 그런 거예요? 저희 배텐입니다. 백태같이 혐오스러운 단어로 바꾸지 마시고 자 앞으로도 배텐 영원하겠습니다. 8833님. 펠교익 문생이 형. 봄이 왔는데 입맛이 없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봄에 진짜 항상 오면 생각나는 건 쑥국이에요 쑥국. 쑥국? 네 쑥 넣어가지고 만든 그냥 아니면은 약간 된장국? 그냥 된장해서 쑥국 넣어서 먹는 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다른 걸 뭘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도다리 쑥국은 사실은 이게 서울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추천해 드리긴 그렇고 그냥 집에서 된장을 하되 거기다 두부 송송송송 썰어 놓고 쑥국 그냥 향기 나는 거 싹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봄에는 그 이상이 없어. 동의합니다. 진짜. 봄은 그냥 나물이 들어가 있으면 다 맛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된장에 쑥 넣은 쑥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어. 괜찮네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어발 식경영 중에 지금 먹는 프로 하나도 없죠? 아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어요? 개인 방송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 출연할 겁니까? 일단 뭐 개인 방송으로 일단 이렇게 밑밥을 좀 깔고 돈 되는 거 있으면 이제 발라붙어야죠. 레퍼런스를 개인 방송에서 보여주고 그럼요. 아 채팅창에 여섯 씨내 고향 아닌가요? 물어보시면 있구나.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냥 먹방으로만 바로 하면 차별화 준비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뷰티 조각을 어떻게 묶어서 한번 해볼까? 뷰티 먹방. 아 그거 같죠. 밥을 먹고 땀 뻘뻘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밖에 나가기 전에 손질하는 거 비비크림이나 그 틴트 바르는 분들 있잖아요. 아 화장품 먹방라는 분인데 화장품 먹방 어떻습니까? 특이하게 아 여기 립그릇이 잡혀가지고 틴트를 먹어보았습니다. 네. 먹지 마세요. 를 넘어서는 먹어보세요. 네. 위장에 양보하세요. 바르지 마세요. 아 화장품 먹방 어떻습니까? 어이 좋은데? 신녀사방의 집단의 성이야 이런 게 신녀사의 화장품을 하나씩 먹어보았습니다. 좋다. 괜찮죠. 쏘놔야 되겠다. 신녀사의 일단 파운데이션 먹방부터 시작하자. 파운데이션 그래서 그 컨텐츠는 아침에 끝나는 컨텐츠입니다. 아침에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수면장애는 없는가? 잘 때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라이브로 그 모습을 하고 그 모습을 하고 하긴 뭐 2호는 필요 없잖아요. 2호는 필요 없잖아요. 왜 먹어요?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먹어본다니까 내가. 그렇죠. 신녀사의 파우더를 물에 타먹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 살아있네요. 제발. 어? 21호가 맛있네. 재단장에 메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세척 라이브까지 해서 오전까지 컨텐츠 가능하나? 형 50만 가기야. 끌립니까? 50만 가? 50만이면 엔딩은 장례식장인가요? 50만 있고 화장품에 주꾸미를 화장품에 찍어먹기 틴트 비빔밥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코너 속의 코너를 가보겠습니다. 박펠레의 마이너리 트리포트 이번 주 예측은 3월 26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 대 콜롬비아 경기 어떤 팀이 이길 것인가? 올 것이 맞죠? 국가대표 경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콜롬비아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러시아 월드컵 전이었죠? 고요한 선수가 하메스 막 잡았던 그 게임인가? 신태용 감독의 대표팀이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뛰는 콜롬비아를 잡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케이로스 감독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란 감독였던 수비자라는 우리가 제일 좀 힘들어하고 좋은 감정이 없는 감독 1대0 전문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멤버가 좋아요. 콜롬비아가 이번에 일본은 이기고 왔죠? 1대0으로 이기고 왔는데 물론 PK로 이기긴 했는데 물론 부상자가 좀 있더라고요. 오스피나 골키퍼도 그렇고 퀸타로도 그렇고 멤버가 부상 이긴 한데 어우 멤버가 팔카오, 하메스, 예림이나 다베소, 산체스 해서 멤버가 해도 좋더라고요. 제대로 왔던데 이번에? 팔카오가 결승골을 넣고 일본 이기고 왔는데 자 마음의 결정하셨죠? 했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열립니다. 가서 봅니까? 아니요. 저거 이거 아 방구석 중계? 네 해야 돼. 이제 현장을 못 가네. 준비해야 돼서. 돈 벌어야 돼서 축구장을 못 가는 축구 해설자네요. 자 박펠레의 선택은? 콜롬비아가 이기입니다. 음 콜롬비아가 이기는데 왜 찍 긋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콜롬비아가 이기입니다. 근데 그거 뭐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1대0이에요? 3회씩 1대0이에요? 스코어 아 이거 스코어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카운트 안 할 테니까 슬쩍 늦게 오는 거 진짜 저는 0대1로 1대0으로 콜롬비아가 이기입니다. 그래서 이기인 거예요? 이야 이 분이 이제 빙의가 돼가지고 콜롬비아가 이기입니다. 손을 그어 자 여러분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녹음 시점에서는 저희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시죠. 들어갈게요. 네.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많은 반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의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얀 베르똥원님 에이 뭐야 자 아이디 이런 거 쓰면 차단됩니다. 얀 베르똥원님 저는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23살에 전역하면서 저 자신과의 약속을 아직도 어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친구 생기면 금연해야지라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30살의 저 아직 흡연자입니다. 어? 몸만 베렸네요. 그러니까요. 본인과의 약속 같은 거 하면 몸베립니다. 자 다음은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평소 저도 배영처럼 아메리카노를 즐깁니다. 오랜만에 커피숍에 갔더니 못 보던 티라미수가 있어 아메리카노와 티라미수를 샀습니다. 계산하는데 알바하시는 분이 포크 두 개 드릴까요? 하면서 두 개를 강조하는 걸 보니 제가 여자친구와 있어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요즘 미세 플라스틱에 고통받는 환경을 생각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안게요! 하고 알바분께 솔로인이 마음껏 대시해도 된다는 무헌의 신호를 어필하고 미세 플라스틱에 고통받는 동족 쭈꾸미도 보호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석이죠 아닐까요? 어? 길어. 어? 길어. 익명으로 보내신 익명 홍씨. 네. 자꾸 수연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아닙니다. 홍씨입니다. 굉장히 기네요. 저는 뒤에 뭔가 하나 꺾이는 부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퇴석이야. 이게 바로 일석이죠 아닐까요? 그런 거 있습니다. 오랜만에 작가들한테 실망했다고 하셨는데 익명 이씨 독서실에서 여성분이 밀폐용기 뚜껑을 제 쪽으로 떨어뜨리시길래 주워드리려고 하니까 손대지 마세요! 하면서 솔사같이 채가시네요. 보통 도움이 필요 없으면 손대지 마세요가 아니라 괜찮다고 하지 않나요? 라고 하십니다. 아시네. 문장 속에 답이 있죠? 보통 보통 도움이 되세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죠. 익명 이씨 채팅창이 감염방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촉수금지 네 손대지 마세요. 지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범죄 현장과 비슷해요! 그냥 보통 그냥 두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제가 할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손대지 마세요! 이건 거의 방역 느낌 촉수험금 배꼽이라도 파고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시는데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언제나 최악으로 가요. 후비후비 외부감독도 배꼽은 아니었는데 역시 채팅 속에 답이 있죠? 본인이 매일 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요? 박성준님 요즘 시상이 떠올라 시를 한 편 써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읽어야 되나? 아 뭐야? 읽어주세요. 벗고사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솔로인가 봐 슬픔을 끌어안고 집 앞에서 널 기다릴게 여의도 못 가는 못날이를 용서해줘 훗날 후여친과 만나러 가는 날 향기로운 분홍꽃 선물해주렴 뭐야 이거? 뭐야? 삐집가지 채팅창에 작가님들 오늘 손들고 있으라고 하시면 그리고 그래요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거하게 자셨네라고 하시면 종아리 걷어라 나 읽었어 근데 아 채팅창에 짧고 재미없다 이건 짧은데 재미없어요 용서해줘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봄철입니다 봄철 되면 진짜 비참이 3년째 반복되는 거지만 독해져요 굉장히 독하 저희 3월에 시작한 베텐입니다 3월 시작할 때부터 독했어요 독이 잔뜩 올라있었고 오늘부터 사연이 마르기 시작하나요? 로우신문도 있고 마지막 얘기 끝내는 것도 선물해주렴 이렇게 끝나잖아 굉장히 눈살 찌뿌러지죠 선물해주렴 독두더지와 독주꾸미들 맞습니다 다음은요? 이윤종구님 미세먼지 때문에 소개팅 장소 앞에 마스크 쓰고 기다렸다가 마스크 벗고 인사했는데 마스크가 잘 어울리시네요 하고 20분만에 일어났군요 이게 뭐죠? 지문 속에 답이 언제나 있죠?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20분만에 일어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마스크를 미세먼지 때문에 써야 되는 계절인 건 맞는데 마스크를 좀 얼굴 만날 일이 있거나 하면 미리 빼야 돼요 왜냐면 자국이 남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 두 줄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오히려 그래서 약간 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7614님 쭈꾸미 땅파두에 이어서 제 별명은 대독입니다 대머리 독수리 탈모진행 중이에요 아님 놀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린 놀려야 제 맛인데 지금 탈모진행 중이라고 저희는 못 놀리잖아요 우리는 안 건드리는 분야입니다 채팅창도 숙현내지잖아요 지켜주자 힘내시고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걸 뭐라 그래 진짜 데디 코 진짜 큰 애라고 내가 놀림을 받았지 읽은 제가 놀림을 받았으니까 민감한 부분 보내지 마시고 이분들도 테스트 전화 하는 거지 자 민두 노총에서 오셨고 다음은요 조선영님 디스코를 탔는데 DJ 오빠가 저만 저격해서 계속 떨어뜨리려고 이리저리 갔다 갔다 왔다 갔다 디스코 바닥을 다 닫고 다녔습니다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어떻게 또 여성분이 그린라이트인가요? 물어보는 문자가 왔네요 DJ 오빠 디스코 바닥을 흔들어서 사람들 막 떨어뜨리고 불러다니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있죠 청소시킨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청소하기 귀찮아서 가끔 한 명 굴린다고 닦는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분 그게 일이에요? 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그게 일이에요 굴린 라이트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거 보스몹 잡은 겁니다 여성 청취자분이면 여러분 다르게 대해주세요 자비 없어 자비 없어 똑같아 여성 청취자 얼마 만에 오셨는데 지금 보스몹입니다 뭡니까? 4549님 여고생 두더집니다 갤러리에 친구 사진이고 뭐고 학원 판서 찍은 것밖에 없네요 문자한 기록에도 샵 1077분 1부에는 저희가 뭐라고 놀릴 수가 없는 분들 빨리 해봐 한마디 갤러리라는 게 이 사진첩일 얘기 하시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 여고생까지 나타났어요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아까 여중생도 사연 보내셨는데 오늘 주장날인가요? 그러고 하신 분이 있고 이제 배성재 사진을 저장하자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오늘 이빌스인가요? 그래요? 묘하게 자존심 상하네요 여성 청취자분이 늘었으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배비어천가 듣고 2부에 다시 비참해지겠습니다 오늘 묘하게 진지하다 뭘 약했네 뭘 했다고 이비야 실망이다 살벌하다 뭐가 이렇게 돌아와 어 틀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볼까요? 아니 지금 채팅창에 근데 일부가 오늘 되게 약했다 오늘 그룹 테라피 하러 왔는데 지금 약간 독이 안 풀린다고 굉장히 좀 불쾌하신 분이 있어요 30분 동안 우리 뭐 들은 거냐 텐션 좀 올리세요 작가들 혹시 연애하나요? 여러분 단언컨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억울하단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네 아니 절대 아니고요 오늘 오늘에 비하면 왁서구가 이겼다라고까지 하신 분이 있고 좀 심하신데 채팅창 선 넘는 분들 많네요 아 지금 사연들이 약하다고 우리 구성어들을 까고 있어요 지금 작가들 연애하나요? 아 박펠레 왁서구가 약하대요 다들 봄이라고 지금 굉장히 선을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재환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좋아했던 한 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나한테 좋아하는 티도 엄청 내고 밥 먹자 커피 마시자 영화 보자 시간 날 때마다 문자를 보내며 조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항상 문자를 씹던 누나한테서 답장이 온 겁니다 술이나 먹자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아 아 누나 아 누나 진짜 아 아 드디어 저를 만나셨군요 누나 아 나 너무 좋아 진짜 휘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 너 진짜 징글징글하다 내가 계속 연락 싶는데도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예방적으로 연락할 건데 특구가 없으면 눈치껏 알아들어야지 왜 문자 싶는지 몰라서 그러니? 어 어 아니 어 그게 아니라 누나 나 저는 그냥 누나가 휘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 내가 문자 싶는 눈빛은데도 눈치 없이 계속 연락하는 거 보니 말글을 못 알아 듣는 것 같아서 내가 똑똑히 말할게 잘 들어 나는 누나가 남자로 보이지도 않고 네가 좋지도 않아 다들 연안함이 매력있다고 그러는데 난 네가 연하든 연상이든 상관없이 그냥 네 자체가 싫어 알아들어? 아니 뭐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순단식으로 해야지 아니 그래도 누나 그 아니 저를 한번 그 마 만나보시면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 난 내 인생에 너를 깨워 상상해본 적도 없고 한번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단 일주도 해본 적 없어 그냥 좋거나 싫거나 이런 감정도 없고 아예 노제차에 관심이 없어 너한테 문자 오는 것도 싫고 어디서 아는 척하는 것도 받아주기 싫어 그냥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주면 좋겠다 다시는 연락하지마 알아들었지 이제? 누나 숨 안 쉬어? 아 누나 그렇게 누나 앞에서 입도 뻥끗 제대로 못하고 차단당한 저 혼자 울면서 술 마신 기억까지는 있는데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누나는 잊어야겠죠? 야 오늘 알팟달 화났다고 누나 장문복이네 누나 숨 쉬어 라고 하신 분 있고 제발 쉿 그거 영어욕인가요? 그러신 분 또 있어요 쉿 어 잔인하다 근데 와 박펠라가 말빨에 밀리는 날이 있네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쇼미두더지라고 하신 분 있고 명치를 뚫어버렸다고 하신 분까지 있습니다 대사 몇 마디 없는 쭈구리 연기였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말 많이 하니까 여배우가 말 많이 할 경우 어떠셨어요? 돈은 쉽게 버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좋긴 한데 연기 지분을 뺏겼잖아요 연기 지분 야 근데 진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거 막 가슴이 심장에 뭐 쏘는 건데 다 그렇죠 어마어마하네 네 자 아무튼 누나를 좋아하는 한 살 많은 연상 여성에게 빠진 이재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조연급 대배우를 오늘 봤다고 신문이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진짜 매력이 없었나봐요 그 어느 정도는 상대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얼마나 못 알아들었으면 한 번 불러가지고 쇠키를 막은 건데 남자가 눈치 없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이재환 43세 써누리스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내용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읽어봐도 너한테 문자 오는 것도 싫고 어디서 아는 척하는 것도 받아주기 싫어 그냥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어 삭제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한다고 다들 약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왠지 내가 아프다 아니 아까 막 계속 할 때 어떡하지 아파 막 다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아파 막 다는 그동안은 달수 씨랑 알팟달이 연기 호흡을 맞추면 항상 알팟달 편을 들어주고 신비주의 알팟달 마음에 든다고 하신 분들 많았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웃자고 듣는 코너인데 갑자기 오늘 울컥했다고 봄이라 더 아파 이건 주작이었으면 이건 주작이었으면 이재환님 진짜 주작이었으면 좋겠네요 싫어하면 누나 너무한 거다 라고 하시면 좋겠고요 아 옛 생각난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또 가볼까요 네 0879님 8년 만에 우연히 만난 친구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여친 있다고 해서 길에서 내려줬습니다 내려 여친 있다고 해서 어 내려 아 나 저기 청담동 약속 있는데 좀 태워줄래? 그래가지고 가는데 어 그래 그래 거기 왜 가는 거야? 여친 만나러 내려 내려 채팅창하게 잘했다 이런 건 여러분 큰 길에서 내려줘야 됩니다 이면도로나 내리기 좋은 데서 내려주면 올림픽대로 있잖아 큰 길 강동북로 이런데 아 그거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런 건 안 되고 큰 길에서 내려줘야 돼요 차가 괴금을 내면서 지나다니는 그런 길 속 시원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쥐열단이 또 2576님 김밥헤븐 가서 밥 먹는데 평소 주지도 않는 계란후라이를 주시네요 그렇겠다 순간 아주머니의 작지만 따스한 마음에 왈칵 감동받아 사진으로 남기려고 인증샷을 찍고 있었는데 앞자리 거라고 다시 들고 가셨어요 아 빨리 먹을걸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지간하면 이런 헤븐 이런 데서는 실수 잘 안 하시죠 그냥 따스한 정으로 주는 경우 없습니다 아 저 여기 아직 아직 젓가락 안 드셨지? 그래서 이런 거는 나오면 바로 일단 입에 한 입 넣어야 돼요 사진을 왜 찍어요 그런 건 바로 입에 넣어야 됩니다 먹었으면 500원 추가라고 일단 노른자부터 터뜨려라 후루룩 모르냐 땡스타 못난이라고 김정욱님 얼마 전 친구들과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중국에서 돌아오는 날 공항 검색대회를 지나왔는데 검사원분이 얼굴을 보더니 검색도 안 하고 그냥 비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짐을 찾고 있는데 같이 갔던 친구들은 철저하게 몸수색을 하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운데 상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앱노멀하네요 패싱 너무 심한 말들이 많이 와서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일상생활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다음으로 가죠 네 8423님 더 필름이 예뻐라는 노래 아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뻐라고 말해줘요 머리카락을 쓰담쓰담하며 듣다보니 후남친에게 사랑받는 기분이 드네요 오늘 왜 여성분들이 많지? 이거 어떤 느낌일까? 우리를 낚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참코너 쪽으로 약간 낚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여자인 척하지 맙시다 오늘 주작이 왜 이렇게 많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만우절 미리 하는 거냐고 너 누구냐? 내 군대 동기 같은데 3427님 형 하교하는데 또래 여자가 저 안 보려고 고개를 건물이 있는 쪽으로 돌리더군요 근데요 그 가게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저보고 심쿵해서 돌린 건가? 이거 그린라이트? 그 가게에 아무것도 없다 볼 게 없다는 거 뭐 가게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부동산에 관심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귀신보는 매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귀신보는 자 매두사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다른 의미로 심쿵한 거라고 그래요 자 안 쳐다보려고 눈 맞추면 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임대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요 3665님 퇴근길 버스에서 커플이 꽁냥거리고 있더라고요 황급히 10cm의 봄이 존냐를 틀었습니다 이어폰 끼고 있어서 제기만 들렸지만 위안이 됐네요 고마워요 10cm 이게 왜 위안이 되죠? 10cm잖아 음... 쓰읍... 글쎄요 음... 그분들은 뭐 그냥 가사의 내용을 실제 옮기고 있는 분들인데 음... 그날 여자분이 세 명이나 저한테 입술에 뭐 발랐어? 튀김 먹었니? 소리를 들었습니다 꿀팁 공유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 뭐 사는지 알겠다 네? 빨간 거? 빨간 거 말고 이렇게 진짜 튀김 먹었니 기름 잔뜩 묻는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거는 분리에 나오는 것처럼 입술이 건조해서도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바를 만한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음... 쭈꾸미 고추기름 발랐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음... 기름 묻은 두더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아세린 동물성 립글로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거 아직도 있나? 자... 다음은요 김도우님 동네 헬스장에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관심 없는 척 음악도 안 나오는 이어폰 끼고 운동하다가 뒤에 있는 그분이 물통을 살짝 떨어뜨리기에 그 소리를 듣고 이때다 싶어 주워줬어요 아차!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네요 전 어떻게 생각할까요? 청각이 2.0쯤 된다고 생각할까요? 음... 이걸로는 매너가 있는 거니깐요 음... 네... 그리고 물통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그...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너 있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의 진정성은 이 글 중간에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차! 물통 버릴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차!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아차! 아무도 생각 안 할겁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홍 진영, 오늘밤에 홍 진영 자 들어가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회성재 10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봄이다 보니까 확실히 사연들이 약간 변질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두더지가 너무 컸어 사연에 선을 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상이 너무 가미되어서 본인의 망상을 써서 보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참인데 달달하대 오늘 2군 비참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펠레온 강등권이라고 왁서가 그랬다는데 비참 비벼볼 만한데 오늘 듣고 비벼볼 만하다고 왁서구랑 16강부터 한번 묻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군 물갈인가요? 아 육성군이라고 비빔참이라고 비빔참 아 왁서구도 선 넘었다고 어디를 지금 아 왁서구를 너무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4654님 영화관 가서 앉았는데 옆자리 여성분이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갑자기 훅 떨려서 영화 보는 내내 정면만 보다가 왔습니다 제자리가 극사이드였는데 화면 절반은 못 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영화관 가서 영화를 절반만 보기가 가능한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화면 절반을 못 볼 수가 있나요? 아무리 영화관에 가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시야 좁은 두더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영화관들이 워낙 커져가지고 아이맥스 급이라든가 그거보다 더 큰 급 뭐 이런 데 가면은 사이드 자리에 앉았을 때 진짜 목 아프더라고요 이게 꺾고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꺾는 방향에 여성분이 앉아서 그분을 쳐다보는 것처럼 불편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정면을 보고 왔다 약간 견눈질로 그래도 절반 보기 좋지 않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후돈 두더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궁에 두더지냐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말도 안 된다 네 자 다음은요 3325님 양념치킨 먹을 때 손가락 양념 어떻게 하시나요? 어? 어떻게 하시죠? 전 그게 묻는 게 싫어서 비닐장갑 챙겨와서 끼고 먹었다가 진상이라며 차인 적이 있어요 음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생각할까? 어 뭐 차인 건 이상하지 않다면 치킨 양념치킨 먹으러 갈 때 비닐장갑 챙겨온 사람 별로 없죠 ㅋㅋㅋㅋㅋ 와가지고 먹을래? 부스럭 부스럭 꺼야갈래 너도 낄래? experimental 그리고 본인은 그거를 끼고 이제 수술을 시작하겠다는 느낌으로 이것도 역시 흐름상 차였을 것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차에만 하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치킨은 그냥 막 뜯어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자 그게 쇠기를 막은 것일 뿐이다 아 일회용 맞냐고 아 비니 장갑을 아 비니 장갑을 꺼냈는데 이미 불그스름한 거죠 뒤집어가지고 불그스름한 걸 끼고 오니까 그거 보고 저거 일회용 아닌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도 안좋다 냉정한 분들 예리한 분들 많네요 아 목장갑이었던 거 아니냐고 알뜰했는데 왜 차였죠?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환경주의자네 그래요 모든 건 이유가 있다 아 넣어주려고 내가 빨아갖고 왔어 얘 비일 장갑을 내가 깨끗하게 써왔어 근데 봤더니 불그스름한 거죠 봉숭아 물든 것처럼 아 마미두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냉정한 분 장갑이 이유가 아니다 누가 몰라? 우리 지금 다 그거 그냥 바로 쳐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어 그거를 직설허법으로 장갑이 이유가 아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따분요 9664 저는 정말로 제 커피 타면서 여자 후배 것도 같이 타주는 거였는데 갑자기 타주지 말래요 커피를 싫어하나 싶어서 녹차 타줬는데 잘 마시네요 이 정도면 그린라이트인가요? 녹차도 그린색 여후배도 그린라이트 아 915도 아 이게 또 라임이 맞아버리니까 아 이거는 함정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 커피 안 타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녹차를 줄까? 라고 눈치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수... 아 그럼 주세요 이렇게 받은 게 아닌가 왜 갑자기 설명해 비닐장갑 끼고 타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일단 고백하고 차이자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 지금 사연이 좀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차이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요 구린라이트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42523님 매운 떡볶이지 말바생입니다 손님 90%가 여성 손님이네요 꽤 좋은 직장이죠? 음 괜찮네요 좋네요 이거는 부럽습니다 매운 떡볶이집 확실히 여성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구요 그러니까요 매운 닭발 매운 떡볶이 이런거 매운맛이 원래 여성분들이 좀 더 남자들보다 덜 느끼나? 모르겠어요 저는 매운거 조금만 먹어도 땀이 막 저도 매운거 안좋아하긴 해요 아 안좋아요? 저는 좋아하는데 먹으면 땀이 납니다 못견대하는 편이라 음 매워서 우는게 아니라 너보고 오열하는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기 여기 오열했다는 얘기 없는데 상상으로 지금 까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울었지? 네 아무 얘기 없어요 90%가 여성 손님이라 좋은 직장입니다 라고 했을 뿐인데 너보고 오열하는거야 되게 짧고 긍정적으로 썼는데도 그러니까 어디서 부정적인게 있다고 지금 이거를 찾아야 돼서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 굳이 연출을 연출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내재적 의미를 잡아낸거라고 안 받은 비디오래? 흐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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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열했을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 흐름상 맞네요 어 여러분께 행간까지 읽어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날조하지 마세요 네 일단 너 땜에 오는건 절대 아니다 라고 굳이 왜 얘기하는거죠? 네 먹이 봤어 먹이 봤어 그래요 다음은요? 3424님 소개팅하고 왔어요 진짜? 1차로 아구찜 먹었는데 미더덕 먹다가 국물 여성분께 튀었어요 2차는 없었어요 위로해주세요 아 2차 없었다 미더덕을 어떻게 먹었길래 앞에 미더덕 국물이 여성분께 튀지 않았어도 2차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소개팅으로 아구찜을 먹으러 간다 그런 경우 있나요? 어 이것도 좀 그렇다 세탁비 안 받아낸게 어디냐고 여성분 진짜 착한 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음 아구찜 음 맛있긴 한데 동종 먹으러 갔네 동종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네요 음 그래요 자 어 히드라냐고 하신 분이 있고 이 미더덕이 이게 나온거 잘못떠트리면 진짜 뜨겁거든 그렇죠 장면이 약간 막 이렇게 연상이 돼 가득에 있는데 뒤otch 옆에서 진 거지 미더덕 씹다가 히드라되는 분들은 원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산물찍가지고 역시 햇물탕에서 미더덕 하나 어 Qué 맘 만해 보이잖아요 미더덕이 조그마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또 앞에 앉은 분들이 큰 거 먹으라고 미더덕 하나 islands 입에 씹는 수가 찅 하고 빨간 국물 히드라가 되는 경우 참 많죠 조준 잘하자고 하시는 분은 뭐죠 누구 미더덕으로 조준을 합니까 어디를 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조준을 해요, 미다덕으로. 자, 다음은요? 1214님. 백아님이 성비 때문에 포크댄스 혼자 주셨다는 말씀 너무 공감돼요. 2019년인 오늘까지도 우리들이 솔로인 이유는 잘못된 성비 때문이겠죠? 포크댄스 혼자 춘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혼자, 그, 혼자 춘 게 아니죠. 포크댄스를 어떻게 혼자 춥니까? 남자랑 췄다니, 그죠? 포크댄스는 둘이 한 건데 이걸 혼자 추면 쉴리댄스잖아요, 그거는. 재택장에 형은 혼자 췄을듯. 그러신 분이 있고. 아니에요. 남자랑 췄, 파트너를 남자랑 맞추지? 혼자는 못 춥니다. 포크댄스. 어떻게 해야 되지? 마임으로 해야 됩니까? 아, 손도 잡아야 되고. 그래요. 자, 포크댄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형이라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쉐도우 포크댄스. 쉐도우? 그런 말이 안 되죠. 자, 흐름상 쳤을듯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흐름상에 왜 이렇게 자꾸 소환되지? 네, 베개랑 추는데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오늘 사연 받으실 분 소개해 볼까요? 아, 진짜요? 오늘 딱 한 분씩 드립시다. 한 분씩? 네. 오늘 그러니까. 어, 이거 어떤 분들이니까. 저는 그, 아귀분들이겠습니다. 아귀? 아귀? 삼삼인사님. 튀었을 때? 네. 동족산장. 미더덕 국물 조준 잘 하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별로 재미있는 게 없었죠? 네. 자, 저는 이분 드릴게요. 계란후라이. 네, 괜히 저기 올리려다가 먹지는 못했던 그분에게. 그렇습니다. 아, 비닐장갑 줘야 되지 않냐고 하신 분이 있어요. 일회용이 아니라. 삼삼이오님? 네. 유즈드 비닐장갑. 삼삼이오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삼이오 있고, 삼삼이오사 있네요. 오늘 선물 받을 수 있는. 같은 분일지 몰라. 법칙 있나? 하하하하. 세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 5, 7, 6. 아, 김밥. 아, 김밥 해볼. 장사님, 이 장사님, 이 장사님, 이 장사님의 거. 양총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십시오. 배송제10,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이의 좋은 사람, 끗고기입니다. 소등화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정선이 형 이면 지주라고. 어, 이면 지주라고. 나아 됐어야지 어! 하나 둘 셋 잠깐 오늘 뭐였지? 뭐? 야 저번에 왜 구명조끼를 우리한테 입힌거야? 아하 실수해요 실수해? 제가 실수해 이렇게 뭔데? 미니장갑? 미니장갑 쓰일거에요 하나 둘 셋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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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체크하고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님 다음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